이것도 그냥 틀리라고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아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25.0인데 7번 식품이력추적관리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역시 지문을 좀 많이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식품이력추적과 이것도 출제가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이것도 제가 서브노트께서 책에서도 여러 조문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걸 제가 서브노트화 시켜서 만들어드렸던 적이 있는 거죠. 49조입니다. 식품위생법 49조거든요. 49조를 찾아서 식품위생법 49조 찾아서 보시면 49조 이하부터 조문이 쭉 많이 나와 있죠. 그걸 제가 서브노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 보입니다. 일단 개념은 아시죠? 이력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어디서 담당한다? 추적하니까 추적은 어디서, 뒷조사는 어디서 잘해? 정보원이죠. 식품안전정보원. 그게 일단 가장 일감 떠오르는 것이고 개념과 나와 있죠. 그래서 개념 설명돼 있고.